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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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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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 7, 6, 5, 4, 3, 1, 0땡! 우리 가족들이 어디 숨었나 볼까? 여기서 우리 리아의 똥냄수가 났는데! 가자! 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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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 찾았다! 숨겨버렸잖아! 아니 우리 리아는 똥냄새가 나가지고 엄마가 잘 찾는다니까! 이제 나머지 우리 남편이랑 딸내미도 찾아볼까? 자 우리 남편하고 요리는 어디 숨었나? 여보? 여보 거기 있으면 숨 쉬어 자요? 여보! 내가 구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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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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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진짜 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걸 찾아버렸네! 아! 너무 초보적으로 숨었잖아! 아! 아! 꿀뚜가 못 찾아! 그래! 우리 요리는 어디 숨었나? 응? 아! 우리 요리가 어디 숨었나? 아! 우리 요리 절대 못 찾겠네! 아! 우리 요리 얼마나 못 찾겠지! 왜 이렇게 못 찾겠지! 요리야! 어떻게 알았지? 찾았다 요리! 아! 요리야! 너무 너무 뻔한데 숨어있잖아! 그걸 두고 붙여자! 응! 어떻게! 다 찾았다! 다 찾았다! 어떻게 다 찾는 거야? 아니 진짜 그러니까 말이야! 어! 오늘 숙렬기 열평이나 했는데! 어유! 어! 우리 요리는 어? 단번에 찾아버린다니까! 허! 응! 아니! 그거는! 우리 리아하고 요리하고 남편이 너무! 너무! 눈에 잘 띄는 곳에 숨어있잖아! 나보고 어떡하라고! 진짜 이번엔 어렵게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후! 아! 엄마 한 번만 더 해! 내가 정말 잘 숨을 수 있다니까! 아휴! 한 번 더 해도 결과는 똑같을 것 같은데 10전 10승이라구나! 한 번만 더 해! 애들아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 어! 아빠를 따라오렴! 좋은 생각? 뭐 생각? 무슨 꿍꿍이야? 자 이럴 때는 어? 쥐라이 몽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쥐라이 몽! 쥐라이 몽! 뭐 무슨 일이야? 아 쥐라이 몽! 아주 중대한 일이야! 우리 가족이 오늘 술래잡기를 했는데 말이야! 열판 중에서 열판을 우리 여보가 한 번에 찾아버렸지 뭐야! 한 번에 이겨본 적이 없다고! 제발 도와줘! 대단한걸? 응응! 그렇다면 딱 맞는 게 있지! 자! 비밀 문!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자 이걸 쓰면은 한 번 그래! 보여주는 게 빠르니까 한 번 설치해봐! 자! 뿅! 뿅! 자 바로 이걸로 아주 간단하게 비밀스러운 문을 만들 수 있지! 어이 좋았어! 그러면 이걸로 오늘 술래잡기 한 판 이기고 온다! 기다려 딱 기다려! 얘들아 가자! 가자! 아휴 숨어봤자 헛수고라니까 엄마 찾는다! 5,4,3,2,1,0 땡! 다 숨었지? 음 우리 리아가 분명히 거짓에 숨었을 테고 어휴! 리아 탈락! 아휴 뭐야! 엄청 쉬운데 숨었네! 어디 보자! 어? 어잏! 여보도 탈락! 여보 너무 쉬운데 숨었잖아! 아휴! 오케이 뭐야 헐 있어! 유르르 탈락! 어떻게 찾았지? 어떻게 찾았지! 어머나 취었습니다! 하얔기kedס 너무 눈에 왜 훤흇 보이는 곳에 숨었으니까 그렇지! 이걸 누가 잘 못하다! 어떻게 하나 훤흇 보여 이게?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쥐라이 보호에 도구까지 사용했는데 단번에 찾아버렸잖아! 이럴수는 없어! 우리 무조건 술래잡기 한 판! 이긴다! 얘들아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아휴 다 어소구라니까 내가 못 찾는 건 없다구! 여보 기다려! 내가 엄청난 거 갖고 올 거니까 말이야! 어? 아휴 어디 한번 잘 해보셔! 그래 그래 오늘은! 오늘은 술래잡기 한 판을 이기는 거야 알겠어? 응! 음음음음 취라이몽 취라이몽! 취라이몽 도와줘! 어디 갔어? 취라이몽! 어? 취라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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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라이몽 도와달라구! 뭐야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호박에서 얘기해라! 아니? 호박이 말을 한다! 눈을 보라고 눈을! 아니? 이거 취라이몽? 안녕? 너 왜 거기 있는 거야? 바로 내가 술래잡기의 신이기 때문이지 야 어떻게 그렇게 작아진 거야? 우리한테도 그 비법을 알려주면 안 될까? 좋아 알겠어 비켜봐! 다시 돌아간다! 오! 야 그 도구라면 우리 여보를 이길 수 있겠는데 술래잡기를 말이야 어? 호호호호호호 내가 이 도구로 술래잡기를 꼭 이기게 만들어주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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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 도구를 줘 일단 사용법부터 들으라고? 자 일단은 이 커터칼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조각을 낼 수 있지 오오오 그러면 조각을 내서 그 안에 숨으면 되겠구나 어? 그렇지 이 안에 다 숨을 수 있다는 말씀 야야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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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여보라도 이걸 못 찾을걸? 응? 개미만 해줬는데 말이야 어? 여기 안에 도구가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어 그러면 이걸로 자가 이걸로 자가지고 오오오 진짜 작게 보셨다 이걸로 커지는 이걸로 다시 돌아오는 거구나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얘들아 이 도구로 하면은 무조건 이길 수 있겠다 빨리 따라와 가자 고마워 지라이몽 이걸로 우리 술래잡기 왕인 탐요를 이겨보는 거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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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한데 본데 우리랑 술래잡기 한판 하지 어때? 응? 아휴 이번에도 내가 이길게 뻔한데 왜 자꾸 와줘요 재미도 없는데 이제 너무 잘 찾아서 재미가 없잖아 이번에는 진짜 앉을 거니까 여기 가서 60초 세고 와 어? 우리가 숨을 테니까 어디 한번 힘내봐요 그럼 여기서 60초 세게 응 좋았어 좋았어 애들 이리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싱크페이다 자자 어이 김니아 어디서 숨을 거야? 리아는? 나는 밖에서 숨을 거야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나는 윗층에서 숨을 거야 그러면 나는 윗층에서 숨을 거야 요리아 너 어디 숨을 거야? 음 이 안에 숨으면 진짜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음 하지만 더 꽁꽁 숨어야되니까 이 장난감 상자 안에? 아니야 아니야 컴퓨터 안 아 컴퓨터 안에 들어갔다가 어? 전기충격에다 당하면 어떻게 해 안 되겠다 오호 여기가 좋겠잖아 어? 좋았어 그러면은 그래 이 책 안에 들어가는 거야 오호호호 진짜 모를 테지 좋아좋아 그러면은 이 책을 살짝 파고 짝꿍을 지는 거지 오호호 이러면 진짜 모르겠는데 자 좋아좋아 아 이게 좀 작아져서 올라가는 게 좀 느리네 아 좋아좋아 됐다 됐다 그 다음에 아 숨언니 엄마 찾는다 다시 책으로 덮어주면 됐다 이제 어디 숨었나? 음 어디 숨었나? 어디 숨었나? 어디 숨었을까? 어? 어? 어디보자 3층부터 찾아봐야지 어디보자 장난감 상자? 어흐 없는데? 그러면 책상 밑에? 저게 저렇게 섬사 calcul 안찾았 없잖아 그럼 침대 밑에 있나? 오 이상하다 이 방에 숨었을 거 같았는데 없네 여보! 여보! 이번에는 진짜 못찾겠지 아니 어디서 날 보고 있는건가? 난 여보가 보인다고 지금 거짓말 하지마 내가 어떻게 보여 이 방안에는 아무도 없는데 내가 행동을 그럼 맞춰보지 점프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이건 누워있네 어딨어? 난 지금 눈앞에 있잖아 바로 눈앞에 어디갔지? 안 보이는데? 바로 여기 바로 여기 어디? 여기 있잖아 여기 깜짝이야 어디서 튀어나온거야? 나 여기 책장 안에 있었는데 봐봐 이렇게 쬐끔해져가지고 이 책을 파서 여기 숨어있었다고 아니 이런게 어디있어 쥐라이 목을 만들어준 술래잡기 도구라고 어? 흠흠 다른 애들은 찾았어? 그래서 내가 아들딸을 지금까지 못찾았잖아 이번엔 숨어있나 보네 엄청 잘찾더니 이번엔 못찾네 어? 그걸 어떻게 찾아요 나도 한번 같이 찾아보자 애들이 어디에 숨어있다 궁금한데 어? 아 여기는 장난감상 어이 장난감집 밖에 없는데 잠깐만 설마 장난감집에 들어간거 아니야? 아니 설마 그렇게까지 내가 한번 장난감집에 들어가볼게 어? 이 안에 인형들 밖에 없을텐데 분명 내가 들어가볼게 기다려봐 어 이 집에있나? 이 집에는 인형밖에 없는데 여보? 아유 여보가 인형보다 더 작은하네요 아 그러게 어이 근데 이분 좀 이쁘신데 어 어 어 아 알았어 알았어 어 어이 그럼 이집에 있나보다 어? 어 이건 뭐야 이거 어이 저 조는소리가 들리는데 어이 여기 여기 TV도 있고 소파도 있다 여기 우와 신기한꼴 여보 너무 무서워 쳐다보지마 난 거기 보이지도 않는다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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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침대 위에 요르르가 자고 있는 애? 아 이거 뭐야 여보 여보 요르르가 자고 있어 아니 무슨 일찍기를 하다가 잠을 자아?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버렸나봐 어? 아니 그나저나 리아는 어디 숨었지? 어? 리아는 어디 숨었을까? 어? 리아가.. 리아가 안보이던데 집에 숨은거 맞아? 아 아 아 맞다 아까 밖에 나가서 숨는다고 했는데 밖에서? 응 아니 도대체 이거 쬐끔해서 밖에서 찾을 수 있..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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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야? 너 왜이렇게 몸이ft거.. 작아지는 아이템을 줬드는데 왜 커진거야? 어?? 모르겠어.. 이게뭔지.. 이래선 숨지도 못하잖아.. 이래서 막 얼마나 큰데.. 진짜 크다! 완전.. 완전 진격 편 solemn이다.. 우리 아들.. 어이 뭐야 왤지깃꽃.. 빨리..말리 숨..말리 숨어봐 빨리 숨어볼게 내가 찾아볼게 숨어 숨어 어이 찾았다? 더 잘 숨어보라고 여보 아무래도 도라에몽이 준 약이 부작용이 났나봐 아휴 이제 식사를 한번 해볼까나 먹어봐야지 역시 치킨은 맛있어 아구작 아구작 야 이거 몸이 작아지니까 평생 먹을 수 있겠다 이 치킨 야 이거 만원짜리 치킨인데 이거 평생 먹을 수 있겠네 맛있다 여보 그치 아휴 몸이 작아지니까 좋은 점도 있네 아휴 그러니까 말이야 호호호 호호호호 HI 아휴 А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